북한 김정은의 스포츠 사랑은 유별납니다. 16세 이하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십 우승 소식과 또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 소식도 발빠르게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스포츠 성적이 모두 김정은 덕분이라고 선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3일 북한 평양역의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양건 통일선전부장 등 최고위급 인사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지난 20일 태국에서 열린 16세 이하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십에서 우리나라를 꺾고 우승한 축구 선수단을 맞이하기 위해서입니다. 늘어선 촬영 인파 속에 선수단 카퍼레이드까지 엽니다. 북한은 아시안게임 메달 소식도 빼놓지 않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승의 시상대에 오른 김지성 선수에게 금메달이 소요됐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어제 인천에서 북한 선수단이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그리는 밤 행사를 열었다며 모든 성과가 김정은의 은혜 덕분이라고 선전합니다. 경제난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을 불식시키고 김정은 우상화의 선전수단으로 스포츠를 활용하는 겁니다. 북한 선수단 273명 중 73명이 오늘 저녁 돌아가는데 이들을 환영하고 자축하는 행사도 조만간 열 것으로 보입니다. TV주산 강동원입니다.